알로하! 나 솔로마스터 지영이야. 우린 오늘 인천공항에 나와있어. 우리가 여기에 와있는 이유는 가니나 프로젝트의 새 멤버인 기타리스트 전년군을 환영하기 위해서야. 자 그럼 기대하라구. 나 넷. 먹방. 먹방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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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라. 맘에 들어요 택시 기타리스트 촬영 중이 귀국하셨습니다 야 좀 팽팽하게요 팽팽하게 아 저는 위에만 입자면 된다 아 아래는 안 잡아도 돼 아무도 나를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술을 마셔줘 밤새도록 술을 마셔줘 내가 하나도 내가 아닌 것 같아 아니요 귀국 간절은 또 뭐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 수는 못해 그럼 멤버 귀국을 환영해야지 멤버 귀국 죄송합니다 접니다 폰트가 왜 이렇게 촌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촌스러운 걸로 골랐어요 기분 좋네요 한 5분 지나니까 적응이 돼 이제 이거 원래 잠깐이야 잠깐이야 적응 돼 걸음걸이가 좀 자신감 있어진 것 같잖아 안녕 카리나의 스마는 패널 오늘 이건우가 입국한 기능으로 여러분께 특별한 스페셜 잼을 준비했어 후회하지나 말아의 피아노와 기타 버전이야 네 마음대로 들어봐 스탑 어쩌면 생각날지도 몰라 아쉬운 발걸음에 떠서 가사 뭐지 그들은 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기억도 없죠 뭐와 외쳤지 저 우주만큼 사랑한다고 잊어 줄 거야 항상 속에 넌 주문했던 바스도 백도 머플림도 전부 버릴게 너도 미안하지마 전부 잊어 어차피 너도 쉽게 만날 여자라고 난 생각했잖아 말아 아쉽게 너도 쉽게 만날 여자라고 난 후회하지나 말아 이젠 이젠 줄 거냐 내 환상 속에 너 네가 선물했던 바스도 백도 커플림도 전부 버릴게 전부 버릴게 전부 버릴게 전부 버릴게